어떻게 되는 건데? 황재명 후원 세력들이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겁니다. 그 자리에 모인 언론사 국장들이 누구누구야? 반도일보 김은철을 비롯해서 5대1간지 국장들입니다. 제가 기탄이한테 그 자리에 모인 국장들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신분서는? 한성신문에 우리 회사 지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놓을 테니까 문실장이 만나서 회의를 해. 알겠습니다. 문태광 실장님. 네 제가 문태광입니다. 한성신문 박광태입니다. 앉으시죠. 이미 사장님한테 연락은 받았는데. 지뢰 폭발 사고 뒤에 군납 비리가 있었다. 내일 아침 한성신문 일면에 톱기사 제목입니다. 문실장님. 이미 테스트 그 회의가 다 끝난 상태라. 우리가 작성한 보도자료입니다. 유력 정치인과 방위 산업체 간의 결탁 의혹에 관한 내용이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박국장님. 도도그룹이 한성신문에 광고비를 갖다 주는 돈이 1년에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황재만 의원에게서 받은 관람 티켓이 얼마짜리인지 내 입으로 밝혀드릴까요? 더 곤란한 일은 내일 아침 일면에 이 기사가 안 보일 때 그때 더 많아질 겁니다. 호랑이 잡을 꼬만 마리 제대로 키웠네? 기사가 터지면 황재만과 편일지 그 배우 세력들 사이 자중기란이 일어날 거야. 기사가 터지면 황재만과 편일지